자, 공을 한 번 쳐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T를 꽂아야 돼요 T를 그냥 치면 안 되고 T를 꽂아서 우리의 실력은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준비 동작을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몸의 각도가 지금 보면 한 68도?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어드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서 45도? 몸을 조금 더 많이 숙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쭉 올라갔을 때 문제를 꼽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왼팔이 볼체하고도 일직선이죠 코킹 들어보셨어요? 코킹? 혹시? 들어봤어요? 영상으로 여기에서 왼팔이 평행이 되면 여기에서 L자가 돼야 돼요 L자가 이렇게 L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스윙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적고 천천히 막고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36m에서 170m 가까이만 조금만 더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은 일단은 바른 11자 어깨 넓이까지 한번 벌려 볼게요 자 어깨 넓이까지 벌리고 힙을 완전히 뺄게요 더 스톱 오케이 좋아요 자 테이크오이 하나 이게 1번 오케이 이게 1번 여기서 왼팔이 평행이 됐을 때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스톱 왼팔이 평행 됐을 때 2번 그리고 완전히 좀 더 올라갈게요 3번 통증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3번 천천히 천천히 돌아가서 여기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한 번에 스톱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4번이라고 할게요 1번 오케이 손높이가 한 골반 정도 자 2번 자 왼팔이 지면하고 수평을 이룰 때 L자 이렇게 L자가 만들어질 거고 백스윙 탑 3번 응? 그리고 턴 끝까지 팍 걸쳐줄게요 스톱 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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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리 하나 둘 L 굿 좋아 좋아 2번 2번 오케이 3번 팔 펴고 스톱 기다리고 여기서 왼 손등을 여기서 꺾이지 않게끔 3번 오케이 자 천천히 돌아볼게요 턴 턴 턴 턴 턴 천천히 등에 딴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지금 일단 세게 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면 뼈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뼈대가 그러면 프레임이 조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스윙에 어떠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골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골격부터 만들고 그리고 나서 스윙 스피드를 조금씩 밟아가면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드레스가 될 거예요 이게 준비 동작 어드레스 백스윙 턴 하면서 이제 저한테 줄 거예요 자 백스윙 하나 턴 주세요 스톱 오케이 굿 좋아 근데 그 동작을 했을 때 오른쪽 발바닥이랑 완전히 다 돌면서 그렇지 저한테 줄 거예요 자 백스윙 하나 턴 그렇지 저 여기 있어요 턴 자 백 턴 이제 올라갔어 자 받아 하고 이렇게 딱 건네주는 느낌이야 그냥 저한테 건네주는 거야 세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 옆 사람한테 공을 잡았어 자 건네주는 거야 자 저한테 주세요 둘 그렇지 이렇게 그냥 건네주는 거야 둘 그렇지 오른쪽 발바닥 완전히 다 돌고 스톱 움직이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악수하듯이 하고 몸에 이 기울기는 처음에 우리가 숙여놨기 때문에 살짝 기울어지면 좋아요 이 동작 그렇죠 몸에 기울기 무릎은 펴지고 그렇지 자 백스윙 하나 턴 자 백스윙 하나 턴 그렇지 올라가요 턴 자 백스윙 하나 그렇지 이럴 때는 살짝 팔 접어도 되고 둘 셋 좌향 좌 스톱 기다리고 한 번 더 오케이 몸 숙이고 준비 자 크게 들었다가 백스윙 하나 스톱 살짝 접고 오케이 둘 턴 슉 쭉 올라가서 오케이 살짝 접고 이렇게 팔은 접어도 돼요 이따 공 던질 테니까 둘 셋 턴 백 여기에 닿지 않게 턴 슉 스톱 기다리고 그렇지 오케이 무릎 사이 보고 네 가슴 피고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쭉 팔 펴고 팔 펴고 스윙 턴 굿 오 좋다 자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갈게 왼팔 펴고 팽이처럼 스윙 천천히 하나 원을 예쁘게 그리겠다 그렇지 백스윙 하나 쭉 팔 펴고 그렇지 여기서 턴 턴 턴 턴 턴 턴 이렇게 근데 이때 여기 오른발 접혀있어야 돼요 그렇지 한 번 더 올라가서 조준하는 거예요 몸이 돌면서 이렇게 막겠다 둘 천천히 셋 땅 오케이 굿 기다리시고 슉 자 이렇게 오케이 네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올라가고 하나 왼팔 펴고 쭉 팔 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둘 쭉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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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